부러움이 막 언습하는 거에요 제가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5년이 캄캄하겠구나 남자들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님의 여사관 바보는 식인들 사는 꼭 뚜껍시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 제작보고 서울의 소리는 구독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를 무사히 완성하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